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가장 빠른 ssd 파이어쿠다 540 시리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초당 10gb를 이상 읽고 쓸 수 있는 저장장치인데요 실물도 보면은 이게 530 시리즈구요 이건 540 시리즈인데요 외형 스티커는 좀 많이 닮았는데 조금 외형이 좀 달라졌습니다 로고도 좀 달라지고 파이어쿠다 540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성해봤는데요 cpu는 요즘 인기가 많은 라이젠 5 7600을 사용해봤습니다 메인보드는 azlac의 b650 라이브 믹서를 사용했구요 m.2 ssd가 3개가 장착이 됩니다 메모리는 서린 cni 에서 유통하는 게일 ddr5 4800 cl40 프리스틴 5를 사용했구요 16gb 2개를 써볼겁니다 테스트 컴퓨터에 파이어쿠다 540을 장착했구요 메인보드 자체 방역판을 지원하는데 방역판도 올려놓은 상태에요 amd 시스템을 오랜만에 조립해 보는 거긴 한데요 7600을 장착을 하고 ssd 성능 테스트 해볼겁니다 지금 파이어쿠다 540과 530 두가지를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로 벤치마크를 해봤는데요 파이어쿠다 540의 순차 읽기 쓰기 속도를 보면 초당 10gb를 넘어가는데요 읽기 쓰기 속도 둘 다 넘어가고 제가 두번 테스트 해봤는데 둘 다 이렇게 넘어가더라구요 이전에 530 같은 경우에는 초당 7000mb를 넘어가는데 근데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약간 성능이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준수하게 나옵니다 파이어쿠다 530도 엄청 고성능의 ssd 인데요 근데 파이어쿠다 540과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은 성능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4k 랜덤 읽기 쓰기 속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향상이 있었어요 asssd 벤치마크도 해봤는데요 왼쪽이 530 오른쪽이 540입니다 근데 540이 점수가 좀 더 낮게 나왔는데요 이유가 4k 64 스레드 부분이 530이 쓰기 속도가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요 그런데 4k 64 스레드 부분이 서버에서나 필요하지 64 블록 부분을 2개 이상을 동시에 쓰거나 읽는 부분이 사실 일반 컴퓨터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모든 부분에서 후속작인 540 시리즈가 점수가 더 잘 나오구요 나대온 더티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slc 캐시가 적용되는 한 200gb 구간까지는 아주 빠르게 파일이 전송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이하부터는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근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꽤 높은 편입니다 카피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요 iso랑 프로그램 게임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파이오쿠다 540이 시간이 더 단축이 됩니다 그만큼 전송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압축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요 보면은 530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 6000 사이에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고 파이오쿠다 540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읽기 성능과 조금 낮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7000은 넘어가구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9000, 8000 이 정도까지 유지를 합니다 끝부분에 그래프가 좀 변화하긴 하는데요 이번은 벤치를 돌려볼 때마다 그래프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잠깐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약간 좀 복구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긴 합니다 고성능 ssd 라고 하면은 발열도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파이오쿠다 530과 540 둘 다 부하를 지금 많이 걸어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지금 파이오쿠다 530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도? 근데 파이오쿠다 540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열이 조금 더 낮게 나옵니다 지금 56도 정도 나오죠 그리고 근데 물론 둘 다 발열이 순간적으로 부하를 걸 땐 좀 높게 올라가요 근데 열이 좀 올라가는데 반해서는 성능이 뭐 엄청나게 떨어진다거나 점수가 막 엄청나게 하락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 부분에는 메인보드에 있는 방연판이 큰 역할을 합니다 메인보드에 있는 방연판 이 부분을 그냥 못 뿌린다고 뭐 장착을 안하고 일부러 빼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열이 많이 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이런 방연판을 장착하거나 또는 별도의 방연판을 붙이는 게 열 해소에 도움이 되고 물론 성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오쿠다 540으로 부팅을 해봤습니다 이전 사용하던 운영체제 정보를 전부 다 파이오쿠다 540으로 옮겼고요 NVMe SSD 중에서 가장 최신 인터페이스인 GEM5를 사용하고 아무래도 좀 성능이 좋은 SSD다 보니까 제가 사용해볼 때 최근 성능이 좀 올라간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좀 느낌상인 것 같긴 한데요 웹서핑할 때도 이미지를 풀러오는 속도나 또는 많은 사진들과 동상 있을 때 썸네일을 풀러오는 속도도 좀 더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대용량의 작업들을 파일 작업할 때 성능 개선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게임 로딩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물론 게임 성능이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미 나와있는 SSD도 성능이 좋아서 엄청 비교될 정도는 아니지만 걔도 시스템 조립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쾌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발열로 인한 성능 하락 같은 부분은 체감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CPU와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 여러 부품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느린 장치인 SSD가 빨라지면 그만큼 완성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되게 가장 빠른 SSD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arliestのстав seconds 10 10 아멘